단미쿠아야! 이제 필요없어! 탈을 돌려줄게 나쁘지 않아요 그냥 그냥 딱 봤을 때 나쁘지 않아 후궁패로 좋은 손패야 엑스파라딘 이거는 통과 좀 시킬게요 화토뿔 화토뿔만 필요한 거면은 만드는 게 나아요 불성기사는 잘 알지 증지 맞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나도 아까 그래가지고 그냥 후궁 아니었으면은 엔드했어 후후리 일단 노후임에 먼저 체인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 왜? 일단 전대미 서치하고 니니야 나중에 꺼내줄게 일단 카이소 아라베스쿠 터나이트 띄우고 파래 파래효과 아 원턴이 안 나긴 하네 그래도 일단 최대한 박아 넣을 수 있으니까 최... 아니다 불무구나 미안해 내 옆에 거랑 헷갈렸다 후후리 후후리 불무를 장차 3렙이니까 뺏어서 액시즈하자 음... 그러면은 딜량이 어떻게 되지? 오호히메 오호히메 그리고 뮤지에서 써서 류로칸을 론로 보내놓고 배틀을 개시 공격은 할 수 있던가? 공격하면은 한번 더 들어가긴 할건데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줘 론로칸을 장착 저 친구야 저 친구를 때려 그렇지 잘했어 메인홀투 론로 토로피도 잘 썼다고 해줍시다 데이고맥스야 진짜 뒤통수 겁나 세게 보려고 하겠네 쟤 진짜 포트립 아머 불아너드 엑스지 까지 음... 이정도면 어떻게든 되겠지 흡수하나 컨트롤탈취하나 무효하나 대상안댐 특소바운스까지 어떻게든 되겠네 그렇지 저 덱이 뭘까요? 저 덱이 뭘까? 내가 소환을 해줄게 일단 아무것도 이거 외엔 정보 없거든요 진짜 TR하네 어떻게 하셨어요 오 어떻게 암? 왜 저거 TR하임 진짜 TR하잖아 이걸 맞추네 어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맞추셨어요 어째서 흐흐흐 후라머드 엑시지 소환을 합시다 렌서 아닌가 있을수도 있나 고민하겠습니다 후라머드 엑시지 일단 여기서 한번 저거 집어삼켜보고 안되면은 뭐 어쩔 수 있나 뭐 봐야될거 같은데 최소한 필드효과로 요렇게는 클릭이 안되거든요 요렇게 둘 클릭 가능하고 얘도 이제 장착몬스터가 엑시지면은 대상이 안되가지고 티크샷에 럭 갈아버리네 통과 통과 괜찮아 약속 쓰면 뭐하면 약속 쓰면 돼 어 상대가 떠났습니다 저 친구 3존때 들고 있었나 혹시 오케 까지 아 캐기시다 다 씁시다 일단 니니 부르고 그 다음에 네 카미쿠라베로 쥐도의 검은 좀 미리 좀 박아놓읍시다 아 일단 차다리 이렇게 할까 차다리 불무하고 지금 니니 나오는거에다가 불무붙이는게 더 이득일건데 어 그렇게나 니니야 예 이니의 장착 언제 벗어네 이카이 이거 니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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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아야 제트 심포 솜패에서 벌이는 코안 불무 자 내가 디베스타를 돌려줄게 네 솜패 한 장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같이 하하 하하 내가 디펜스타를 돌려줄게 아 미칸코랑 진짜 잘 맞아요 내가 그런거 같지 않아요 아닌가 하하 아닌가라 하기도 뭐하네 건탈과 자해건가 컨셉이 조용히하세요 포토 추 데 perpetual 추리 춘